아이고 꽃이야 나팔꽃이네 또 줘 가만히 있어야돼 가만히 있어야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지쥬 꽃이에요 꽃 아이고 머리가 뚝뚝 나왔어요 그랬어요 꽃이야 개미 없어요? 개미 없어요? 개미 없어? 어제 열나느라고 애썼어 이제 오늘은 열 안나고 잘자 여기도 개미 있나? 여기 개미 있어 없어 어구어구 자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어디 개미 있나 없나 보자 아구 예쁘다 도라지 도라지는 고추장에 묻히고 깨는 농사진거 된장에다가 식초 넣고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달달한거 넣고 햇더라 진짜 맛있네요 깨똥이랑 전부 다 집어넣고 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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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